디모데우서 1장 1절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죽게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척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화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이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또 소속된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건 뭐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성도들이 약속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드린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드에게 변자로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드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궁율화심이 있죠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모든 닥쳐오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궁율이 여기사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마음속에 평안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척 많이 지고 오셨다면 이젠 내려놓으시고 그 마음의 쉼을 얻고 놀라운 주님이 명하시는 평안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 DNA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영어를 제가 사용해서 불편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DNA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흔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믿음 DNA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DNA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로 세포 내에서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후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고유한 DNA를 가지며 이를 통해 유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이게 DNA에 대한 설명이더라고요 이렇게 DNA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소중한 세포 내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요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물질은 그 사람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적인 특성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의 특성 그 사람의 어떤 육체의 모양의 특성 이걸 다 담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다음 때 아이가 나오면 신기하게 아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꼭 할머니 닮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냐하면 그 유전자 속에 있는 DNA 때문입니다 그 DNA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그런 역할이 바로 DN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믿음에 대한 DNA가 가장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또 믿음 DNA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로 하듯이 그 옛날 구약시대에 그 믿음을 가진 그때 아벨로부터 계속 이렇게 믿음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믿음 DNA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정 그리고 디모드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믿음 DNA가 그 가정 가운데 이어졌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 DNA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입니다 믿음 그러면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가 의심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스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믿는다고요 구원을 믿는다고요 천국 영생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기도,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회사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학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안 믿음이에요 안 믿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 충성과 헌신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내게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거고 이렇게 우린 믿음 DNA 내가 가진 그 믿음의 DNA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린 이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린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내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고 그 청결한 양심은 사도 바울로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 그 조상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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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하울에서 불러내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지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표본으로 삼았어요 믿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신 추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게 구약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이 신약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죠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죠 사도 바울과 만 사도 바울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DNA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잊게 하신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 이어질 때 이삭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 산 위에 올라가 재단에 바로 이삭을 눕히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누가 놀랬을까요 그 아들이죠 물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아내가 알았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손주 같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손주가 사랑스럽습니까 백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내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백세에 얻은 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버지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번제물로 드릴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 준비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재단 위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야 이사가 올라가라 재단에 올라갑니다 자기를 밭질로 묶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깜짝 놀라게 되죠 충격이죠 엄청난 그 그런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그런 배신감 그 충격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때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애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드려도 다시 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 이것을 이삭은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체험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DNA가 엄청난 충격으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진 그 그 믿음은요 오늘 11장 히브리스의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스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죠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는 신앙 이 세상보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나은 본양 내 고향보다 더 나은 내가 사모해야 할 본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린 나그네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같은 땅에 가난한 땅에 거하여 있어도 함께 살고 있어도 그들은 그 땅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가난한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죠 치료급하여 광야를 거쳐 가난한 그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린 저 하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청결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이어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청결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긴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만날 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가족의 영적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은 보이도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것이 없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봉사할 마음이 없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보이고 전도해야 될 영혼이 보이고 구원해야 될 영혼 또 내가 봉사할 자리가 보이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 주님의 보혈은 내 죄 씻어주시는 능력이요 주님의 보혈은 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마침내 그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 안 받고 깨끗해진 청결한 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그렇습니다 청결한 양심 그거는 믿음 DNA에 절대 없어선 안 될 절대 필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디모드의 가정 디모드의 가정은 어떨까요 디모드의 가정에 대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 DNA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거짓이란 그 말은 외식 하는 것 그렇게 가면 쓴 배우가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면 쓴 것을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외식하는 것 그럴듯하게 자기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DNA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티모드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조모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티모드의 믿음이 오늘날 티모드의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 훌륭한 주의 일꾼이 나온 것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에게는 그 그 부모로부터 그 위에 외조모로부터 이어받은 거짓 없는 믿음이 유전되었다는 겁니다 거짓 없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봉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 진짜 진리라는 겁니다 거짓 도무지 거짓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거짓말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딱 한 사람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진실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예수 아닌 것은 가짜구나 가짜 종교구나 가짜 진리구나 참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소망이 아니구나 진짜 구원이 아니구나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만 믿고 올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념이 강했어요 의지가 강했어요 유전받은 DNA가 아주 고집센 DNA가 있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약함을 압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부인하고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그때로부터 신기하게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붙들고 진리만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그분의 위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그 강력한 진리 DNA로 거짓이 없는 진리 DNA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 큰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제 집사람하고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첫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이름을 뽑아놓고 서로 이렇게 논의하다가 딱 결정했어요 진리 진짜로 하자 부르지질 호자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름 진호가 탄생했습니다 탄생 진리만 의지하고 진리만 믿고 진리만 부르짖고 진리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야 그때 그렇게 내 눈에 오직 진리만 보였구나 진리만 생각했구나 하는 걸 보니까 순전하고 그때 순전하고 지금 많이 때가 탄 것 같아요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너무 목회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의 경력이 많아질수록 다 진리만 보여야 되는데 더 진리만 생각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야 되는데 더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진리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과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 아닙니까 영생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 말씀 그 진리에 절대 순종하되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 믿음 DNA 그 믿음 DNA는 진리 DNA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믄가 이삭과 야곱 삼배가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는 단 한 가지 가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뭘 소통합니까 세대가 세대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로 연결됩니까 그 낡은 생각 가지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낡은 경험 가지고 오래된 경험 가지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믿음 믿음이란 공통 분모 진리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DNA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받은 DNA는 우리가 물려줘야 될 바로 유산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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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자 보아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린 질그릇처럼 깨어지면 다시 담을 수 없고 깨어지면 사용할 수 없는 연약한 그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안에 담았으니 이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담겨진 이 보배를 내 자녀와 자손 대에 이어지고 오늘 교회도 보면 성가계도 보면 다 누구 안수사님 자녀 또 권사님 자녀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 물어보면 다 누구누구누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그 사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가족이에요 친척 형제 뭐 다 그래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 DNA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독신입니다 끝났을까요 그 사람 자기 믿음 가지고 끝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믿음 DNA는 그 제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기가 육신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식 복음으로 낳은 자식 그 디모데에게 자기 친자식 그 이상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반낮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그 믿음의 DNA가 그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도 반납 쉬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도 목회를 하며 그렇게 하겠죠 오늘 성경에는 좋은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여러부함 같은 사람은 무언 죄만 치면 왕들이 죄만 치면 백성이 죄만 치면 여러부함의 죄를 여러부함의 길을 가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부함은 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대명사 아주 하나님 말씀을 끊고 지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러부함의 죄 하나님이 죄가 원죄다 여러부함이 원죄다 라고 말할 만큼 근데 그게 계속 여러부함의 죄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꼭 가족력을 조사합니다 가족력 가족 중에 어떤 암환자가 있는지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병을 예방하려고 해도 어떤 유전자가 내 가정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우상은 끝내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위에 조상들은 예수를 믿는 DNA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DNA는 꼭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형제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걱정해요 어머니의 믿음을 걱정합니다 믿음 DNA가 그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 DNA는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밑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또 밑으로 내려가 돼 3대가 1000대가 되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는 신앙으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 천대 내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믿음 DNA 청결한 양심 가진 DNA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진리로 충만한 DNA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자녀와 차손들에게 계속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정의 최고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소서 바울과 디모드의 가정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DNA 유전자를 상속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에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